dc 로 하는 소독제 입니다 dc 소독제 소독제 로 하는거죠 끄면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켜집니다 이렇게 누르면 dc 이렇게 슬레이 그냥 다니면서 쏠 수가 있습니다 전기선은 필요 없구요 dc 로 작은 실 같은거는 그냥 이렇게 dc 로 하면 되구요 500 이거 통은 500ml 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dc 로 되는 소독제 소독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